자 이거는 실제로 되게 많은 분들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을 때 하는 고민이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자전적인 이야기로 작품을 만들 때 생각해 볼 지점이나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모두들 털하입니다 자 머루님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자전적인 작품을 해오신 작가님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연구한 연구자들과 10년 15년 동안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일 먼저 할 만한 얘기는 있습니다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 원고를 만들려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쓰려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 그 소재 그 내용의 최고의 권위자이자 전문가라고 믿기 때문에 생기는 함정들이죠 우리는 실제로 너무나 멋진 걸작 자전적 스토리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전적인 이야기 10개 중에 그런 얘기를 듣는 한두 개를 빼면 보통은 비슷한 함정에 빠집니다 그 함정은 어떤 거냐면 작가라는 종족은 내가 살아왔던 겪었던 고민했던 경험들을 양분 삼아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흙 위에 나무가 서 있고 그 나무에서 과일이 열립니다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작가들은 보통 흙이라는 나의 경험 나의 삶에서 나무가 커서 그 열매를 따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전적인 이야기를 쉽게 접근하다가는 그 흙을 파서 팔려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는데 과도한 미화를 조심하는 건 빠지기 쉬운 함정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소재가 재밌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쓸 때에는 이야기의 원칙들에 대해서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법적인 원칙들 조의해야 할 것들 취재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소재로 가져오는 순간 내가 그 이야기에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원칙을 까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야기 안에 독자들이 매력을 느껴서 이입할 만한 인물이 나오는가 그 인물이 주는 체험이 독자에게 정말로 감상할 가치가 있는가 그걸 통해서 겪는 체험은 어떤 체험이 될까 사건은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야 될까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될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마음 놓고 접근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맹탕인 얘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려면 그걸 피하려면 자전적인 이야기가 아닐 때는 몰랐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쓸 때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하고 빌드업 해야 되는 과정들을 나를 상대로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나에 대해 제일 잘하는 건 다 자신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말은 반만 맞고 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있죠 보통 우리가 자기 객관화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씁니까 나쁜 의미로 씁니까 좋은 의미로 씁니다 자기 객관화를 좋게들 보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의 감정에 매몰되거나 내가 했던 경험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전적으로 주관적인 내 해석으로 다시 떠올리거나 내가 한 경험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할 노력을 안 하게 되거나 그러면 일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적인 이야기는 걸작이 되거나 일기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했던 경험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 내가 떠올린 그 소재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성을 가지고 전달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려면 나라는 사람의 모든 치부까지 포함해서 내가 경험한 이 시간을 해부해봐야 되거든요 은근히 그게 멘탈도 훌륭하고 성숙해진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그걸 늘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만화했어야지 내 경험이 재미있었으니까 라는 생각 하나로 들어갔다가 보기 싫었던 나의 모습과 트라우마가 됐던 어떤 경험과 기억들을 모두 다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작가 본인이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작품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작품은 괜찮았는데 작가는 개쓰레기인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작가는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작품은 정말 재미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전적인 이야기의 경우에 작가 본인의 자기계과나 성숙도 여러가지 그런 깊이가 자전적인 이야기에 한해서는 분명히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는 건 맞거든요 네 미루님 스스로에게 솔직해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야기 작법의 원칙은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이 돼야 된다는 거고 내가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자전적인 이야기는 그 소재가 뭐다? 나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혹은 내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가 그냥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고 어떻게 보여주고 싶을지를 정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전적인 이야기는 정말 강력하고 위험한 복어 같은 겁니다 잘못 건드려서 어디 잘못 터뜨리면 독 나와요 근데 잘 만들면 끝내주지 복어 비싸잖아요 얼마나 좋아 지리로 끓여도 비싸고 회는 끝내주잖아 그래서 자전적인 이야기를 처음 만들려고 하는 건 정말로 복어 요리 처음 도전하는 셰프처럼 좀 조심스러워 볼 필요도 있어요 물론 내가 너무 겁을 줬는데 그냥 그려보는 건 도움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또 연습이니까 이것이 지금의 나다 그런 의미에서 뭐든 도움되죠 당장 자전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이 당장 원고를 할 길인 것 같으면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전적인 이야기라서 쉽다고 생각한다면 약간 힘들 수 있다 반대다 자전적인 이야기도 똑같이 접근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마음의 소리는 자전적인 이야기인가요? 일상 툰에서 시작된 개그물은 자전적인 성적을 띄고 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죠 그건 자기 자신의 일상이 소재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을 가만히 보세요 매일매일이 진지합니까? 반대로 매일매일이 가볍나요? 근데 장르가 개그고 일상이면 그 매일매일의 것들을 소재로 삼기 때문에 가끔은 자전적인 에피소드가 나오죠 자전성이 강한 것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만 잘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연옥님이 보고 계셔가 웹툰 역사에서 자전적인 이야기로는 제일 많은 사람들의 뒤통수를 강렬하게 후려 갈긴 작품이죠 연옥님이 보고 계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추합니다 까데기 오늘의 우리 만화를 받았던 까데기도 웹툰은 아니고 출판으로 나왔지만 작가 본인이 정말로 자기에 대해서 잘 만든 잘 관찰한 이야기죠 그리고 자전적인 이야기 중에서 제철동 사람들 그죠? 개인적으로 자전적인 이야기에 또 약간 다른 계보지만 전 여전히 자전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단지 작가님의 단지 선멍 작가님의 우리의 제철은 지금 좋은 작품 많이 나오죠? 이것들 한번 보시면서 이 정도의 해상도로 내 삶을 돌아본 작가들이구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는 어떤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원주민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규석이 형은 그 작품 얘기 좀 그만하라 그러는데 뭐 잘 만든 작품 얘기하는 게 뭐 어때서 대한민국 원주민 너무 좋죠 3그램 3그램은 수기 수기 장르죠 자전적인 이야기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특정한 경험 하나를 놓고 그 주변을 얘기하고 있는 수기 형 에세이 형 작품들이 있을 텐데 3그램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주 많은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것도 좋아합니다 아날로그맨 정말 좋아합니다 메이드 인 경상도 정말 좋아하고요 김수박 작가님의 작품들은 자전성이 아주 훌륭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가 본인이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가 딱 드러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하나 하나 고르라 그러면 저는 너롱님이 보고 계셔를 고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롱님이 보고 계셔는 자전적인 이야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 중에서 보통들 못 가지는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지점들을 다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억수씨라는 작가의 팬이 됐던 첫 작품이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 봐도 저는 대단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너롱님이 보고 계셔 한글자막 by 한효주 감사드립니다.